아 그 라이크? 이게 뭐지? 뭐야 얼굴이? 내가 지금 튜브 아 그거 사면 되잖아요 봤어요 아 근데 근데 그거 생각보다 우왕동 색깔 가려가지고 다녀오세요 여보세요? 네 아 이거 진짜 손 샘이하셨네 아니 사연은 아니 사연 할 말은 말은 작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거 찍고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지금 응 히토 빵빵하게 틀어놓으니까 코팅이 잘 마르네요 잘 말라야죠 사람도 말라봤지만 지금 안 말하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너무 좋아 되게 재밌는 거구나 너무 좋아